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오는 날 저희 집이랍니다 이거 많이 보던 장면 아닐까요 여러분 콩밥하러 오면 좋은데 아 콩밥하러 오면 오 왔다 왔다 어? 비 오자마자 쟤네들이 와준거니까 쟤네들이 좋았으면 좋네 아니 지금 얘네 비오는 날 좋아해 불러볼까? 태고야 태고 뜨거운 바람 나온다 매우는 나 ξ Sugieste 어셨다 잠깐만 제가 가르쳐 주시는 것 though 얘네가 오늘 내가 PåS45 얘네 이름이 있어요 태고 이정이 & 예림 하나 하나 뭐 있어? 알록이 수지 전원하고 팬abe Sure Die 얘네들 봐봐 다 구경오셨어? 저희들 좋아하는 염주야 알지?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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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주 뜨끼나 뜨끼나 엄청 과격해졌는데? 응 멋있어졌어 우리 애기들 우리 상추 갖다줘 상추 상추 있잖아 기다리자 상추 줄게 팀원 어딨어? 팀원 다 와 팀원 다 와 팀원 다 와 여러분 팀원이가 서열 1인 줄 알았죠? 저희 집은 얘네가 서열 1위에요 그리고 팀원이가 2위 그리고 다 동동아 하지 말래? 팀원님 뭐해? 팀원님 발에 봉찍겼어 봐봐 봐봐 이 팀원 발에 봉찍겨가지고 귀여워 몇 가게 왔어? 나 눈에 댄스하면 안 됐나? 잘 것 같은데 인제? 와 진짜 동동장이다 야 애몽이도 당황했나봐 팀원이 붙어있는데 뭘 안해 하하하하 겁나 웃겨 원래 애몽이 좀 머리 싫어하거든 치근작 버리던 거야 팀원 팀원이 팀원이가 엉덩이 엉덩이를 만지작 버리고 있어 아 올라오지마 올라왔어요 아 어디갔어 하하하하 아 발도 아 왜 여기까지 와 하하하하 내려가 있어 하하하하 팀원님 팀원님 왜 이렇게 공손해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팀원 반성하고 있지? 아 또 올라왔어 왜 자꾸 와 옛날에 집으로 돌아갈래? 왜 왜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돼 여까진 안 돼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여기도 이제 똥똥똥똥 똥살 다 된 거 같은데 얘가 예림이라고 이렇게 성격 좋은 애가 태고 아냐 태고야 예림이야 예림이고 뒤에 있는 애가 태고야 예림이가 성격 진짜 좋았어 이 팀원 봐 배 끓고 있는데 송촌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극적극적 근데 쟤 진짜 이쁘네 안전한 데가 있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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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얘들아 안 돼 넣어줘 되게 못 날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쟤 뒤에 있는 애 낙오된 애 있다 줘봐 줘봐 하하하하 나 이거 먹어 얘 봐봐 하하하하 아 몰라 그래 하하하하 오오오오오 야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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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먹어? 냄새가 나 이게 알아 알아 약초같은 냄새 같지? 얘네가 진짜 입맛이 고급스러워졌어 우리가 너무 잘못 끼웠어 비싼 것만 주고 그래서 아악! 아악! 안돼 안돼! 별로다! 너 이 새끼! 누가 할아버지 몰라 그래 너 진짜 땀 맞았어 너 안경 날라갔어 안경 날라갔어 이게 못나 진짜 아팠어 코피 날 때 느낌 알지 코피 날 때 느낌 알지 제대로 맞아 진짜 아팠어 법칙까지 공격하려고 갔다고 얘네 들리지마 넌 안돼 팀원이 여전히 공손해 팀원아 팀원아 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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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다들 안녕 팀원 쵸비도 안녕!